인천시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 10조 9천여억 원을 편성해 인천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. 시가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0조 7천여억 원보다 1,800여억 원, 1.75% 증가한 규모입니다. 인천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생활 SOC 확충, 대중교통 평익 증대, 전통시장 개선 등 경제 활성화와 공공의료 강화에 중점을 두고 이번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. 박남준 시장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안 해결에 역점을 두었다며 향후 예산 집행 과정에서도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해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.